개소리야! 이 여권 누구 겁니까? 여동생! 반쯤 확신했습니다. 어떻게요? 여동생이 안 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화 와 하균씨는 진짜 완전 멋있습니다. 신하균의 표정만 보고 있어도 그 짜릿함이 느껴진달까요? 오늘 아마 감사합니다 시작하고 신하균이 처음 웃은 것 같아요. 썩소긴 하지만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증거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때로는 직감으로 그냥 던져봤던거죠. 이런 데서 인간미가 느껴졌습니다. 아 물론 신하균은 인간미 없는 이런 표정도 너무 매력적이죠. 박과장에게서 세워나간걸로 알고 즉시 기술유출 공범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지은 실장이 특별히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와 남자인 제가 봐도 저 눈빛은 푹 빠져드는군요. 자 이렇게 7회차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약간 손에 땀을 지는 그런 긴박한 에피소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매듭 지을 것만 남은 것 같은데 8회차 예고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회차 에피소드가 해결되는 그 장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8회차 초반부에 해결이 될 걸로 보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역시나 사건의 원흉 핵심이었습니다. 그 과장 그 사람은 그냥 들러리일 뿐이었고요. 7회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혹시 안보신 분들은 꼭 한번 정주행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내가 사장인데 변수 취급을 받는 겁니까? 내가 사장인데 변수 취급을 받는 겁니까? 자 이렇게 처음으로 사장과 신차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나중에 파다 보면 사장에게 비리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차일과 크게 격돌하는 구도로 발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잇된 건설 이거 누가 봐도 우리 회사네. 채용비리? 자 이 씬에서는 다음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비리에 관한 에피소드가 될 것이고요. 고발 게시글에 제유건설 채용비리 고발한다 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댓글로 누가 재작년에 입사한 애들 중에 어리버리한 놈이 있긴 했지 그놈인가 보다 라고 누가 댓글을 남겼는데 이게 마치 구한수 얘기 같아가지고 구한수가 성장하고 있고 일도 많이 늘고 하고 있는데 꼭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하고 신차일이 그걸 해결하고 이런 구도를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우리가 포용해줘야 되는데 뭔가 보는데 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가 어쩌면 구한수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아마 공식 채팅창이 들썩들썩 할 것 같네요. 이상하다. 이게 왜 없지? 인적성 검사 당연히 받죠. 그걸 안 받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요? 하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구한수가 궁지에 확실히 몰린 것 같습니다. 인적성 검사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어 이게 안 보이나 보네요. 그래서 신차일이 왜 기록이 없는가 하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팀 내에서 채용 비리건으로 구한수를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시작부터 신차일이 구한수씨는 감사일이 맞지 않습니다. 라는 명대사를 남기더니 이런 에피소드가 다 나오네요. 아마도 잘 해결될 것입니다. 구한수가 이걸로 뭐 잘린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연이 배경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딛고 일어서고 더 성장하는 구한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구한수보다 신차일이 좀 불량이 많았으면 좋겠긴 합니다. 채용 비리 관련해서 황대웅과 또 한 번 격돌이 예상됩니다. 황대웅 황세웅 황건웅 사이에서 신차일이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인지 그 구도가 에피소드 전체를 아우르는 큰 구도로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8화에도 제가 빠르게 리뷰해서 예고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밤들 되세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감동인가 사이다인가 예 명장 맛집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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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